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. 우리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함께 해주십시오. 할 수 있죠? 수고하십니다.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. 자 더 크게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. 자 손맛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나온다. 자동차 Guerl Finland 좋아ied 오감 아 호니江 eventually 다시 한번 여러분들 3촌동안 함성 시작 다시 한번 3촌동안 함성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